안녕하세요 방구님들 네 이제 제법 날씨가 서늘해지려고 하는데요 아침 저녁 이런 날일수록 감기 곧불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요 이 휴일날 출근하지 않는 휴일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조용할 때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아침 일찍 이 마이크 앞에 앉다 보면 목소리가 잠겨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우리 방구님들이 댓글에 감기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소리 관리 잘해서 꾸준히 좋은 소설 낭독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편을 한 편 들고 나왔는데요 노은 작가님 아시죠? 노은 작가님의 소설집입니다 잃어버린 우산이라는 표제 속에 있는 짧은 단편인데요 제목은 아버지의 주제가 입니다 자 아버지의 주제가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주제가 아버지는 50년대에 잊혀진 영웅이었다 보통 사람들의 밥 먹는 손 글씨도 쓰는 손인 오른쪽 손이 없는 아버지는 50년대에 흔한 병신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큰 아버지였다 서글픈 유행가 곡조에 맞추어 부르던 아버지의 주제가를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이 병실 저 병실에 불은 꺼지고 쓰라린 상처마다 고이는 피눈물 울다가 만져보는 나의 팔다리는 그 누가 쏘았느냐 김일성이냐 아버지는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흘러간 옛 노래인 짝사랑 같은 노래를 참 구성지게 부르곤 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버지의 주제가는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쪽 팔이 잘려나간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아버지의 주제가를 함께 흥얼거릴 때면 나도 하나의 상처를 가슴에 지닌 조그만 영웅이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아버지처럼 구성지지 못했다 나는 80년대 소시민이다 온전한 두 손을 가지고 있다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 글씨도 쓴다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제가가 없다 목소리는 있으나 내 아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시어줄 주제가가 없다는 게 가끔씩 안타깝다 물론 라디오와 TV에서 수없이 노래가 흘러나온다 가사도 곡조도 참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버지는 어쩌면 한쪽 팔과 그 가슴 아픈 주제가를 선뜻 바꿔버렸는지도 모른다 멋진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노래를 위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오른손의 편안함을 버렸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의 노래를 위하여 내 오른손을 버려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왼손으로 밥을 먹고 글씨를 쓰는 불편함 보다도 우선 겉모습의 균형을 위하여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다 평생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겉모습만은 버젓하게 지키고 싶을 테니까 버젓한 겉모양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쯤에서 고백해버려야겠다 고백이란 얼마나 달콤한 어휘인가 또 얼마나 처절한 단어인가 사실 나는 겉모양이 버젓한 두 눈을 가지고 있으나 한쪽은 무용지물이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옳겠다 시력이 나오지 않는 눈이 바로 오른쪽이니 말이다 오른쪽 팔이 없는 아버지에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자식 참 멋진 운명이다 운명이 한껏 멋을 부린 결과가 아닌가 아버지와 나는 그 멋진 운명에 아주 잘 길들여졌다 오른쪽 팔이 없는 아버지는 오른쪽 눈이 엉망인 나를 무척 소중하게 여겼다 어쩌면 아버지는 나라는 존재보다도 엉망인 내 오른쪽 눈을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는 평생 듬직한 배경이 되어줄 것이므로 그런데 하나 섭섭한 일은 아버지의 오른팔을 앗아간 범인은 분명히 있는데 내 눈을 쏜 범인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이다 울다가 만져보는 나의 오른쪽 눈은 그 누가 쏘았느냐 그 다음이 흐릿해진다 그래서 나는 주제가를 가지지 못하는 모양이다 주제가가 없다는 건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 아이는 내 오른쪽 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겉보기에 멀쩡하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없는 오른쪽 팔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렇게 거듭 외치고 싶은 것은 내 가슴에 간직된 쓰거운 추억 때문이다 유난히 많고 많은 아버지와의 추억 가운데에서 이 부분처럼 내 가슴을 쓰리게 하는 것은 없다 가슴 아픈 첫사랑의 기억과도 비교할 수 없다 땅이라도 파헤쳐 소리치고 싶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노라고 물론 그것을 서럽게 생각한 적은 많았다 그 무렵 한창 유행이던 중국 영화 외파리 시리즈 벽에 나붙은 그 포스터들과 만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서럽고 원통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포스터 앞에서 나는 소리쳐 부르고 싶었다 그 누가 쏘았느냐 나의 팔다리는 그리고 그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그 포스터와 만난다면 거리 곳곳에서 자신의 모습과 만난다면 그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상이었다 어쨌든 나는 어느 한 순간도 아버지의 외파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만약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많은 순간들을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다 아버지의 시간과 사랑과 정성은 송두리째 나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숱한 시간들을 함께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배신했다 가슴을 찌르는 단 한마디 말로 오래오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그 작은 가슴에 그날은 퍽 따스한 날이었다 거리를 걷기에 알맞을 만큼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사한 거리의 주인공은 세 사람이었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내 친구 이렇게 셋이었다 나와 아주 다정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왜 함께 거리를 걷게 되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 어쨌든 우리 세 사람은 걷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 걸음 앞에 나와 내 친구는 한 걸음 뒤쳐져 걷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아버지가 문득 뒤돌아 보셨다 그리고 나를 손짓해 부르셨다 왜요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니 올려다보았다 키가 크고 건장한 아버지는 아주 멋있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케이시에서 손꼽히는 멋쟁이였다 팔이 하나 없다는 그 유일한 흠이 아버지를 더욱 유명한 멋쟁이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잠시 동안 묵묵히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버지랑 같이 가는 게 창피하니? 그래서 뒤따라 걷느냐는 눈빛이었다 슬픈 눈빛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저만큼 뒤떨어져 있는 내 친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셋이서 나란히 걸었다 그러나 햇빛은 달라져 있었다 햇빛이 아니고 그늘이었다 아버지랑 같이 가는 게 창피하니? 아버지의 그 나지막한 음성이 검은 먹장구름이 되어 내 가슴을 순식간에 뒤덮어 버렸다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이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순간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너무 어렸으므로 그게 아니라고 쉽게 부정하지 못했다 내 성질 또한 푸릇푸릇하던 때였으므로 자존심이 무척 상한 나는 굳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런 나의 침묵을 아버지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정말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혀 버렸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가슴에 새겨진 상처의 빛깔이 너무 선명해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믿고 사랑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최초로 만난 가장 크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 나는 한순간도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아닌 가슴으로만 다질 수 있는 애정이며 신뢰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순간에 내 크고 화려한 자존심을 망가뜨려 버렸다 그때 소리쳐 아니라고 했어야 옳았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야 옳았을까 다만 내 친구가 가엾었을 뿐이라고 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버리면 그 아이의 가슴이 얼마나 초라하게 얼룩졌을 거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야 옳았을까 아버지 없이 혼자 걸어야 할 그 아이가 가엾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었노라고 지금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프게 내 기억의 저편을 서성거리고 있다 가끔씩 그 상처가 되살아나 쓰리고 아플 때면 아버지의 무덤이라도 열고 외치고 싶다 난 조금 더 아버지가 창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른이 되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지금도 아버지는 늘 내 가슴 속에 자상하고 멋진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다 언제나 마흔 두 살의 그 건장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8년이 지났다 참으로 긴 세월이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그때 열다섯이던 내가 어느새 서른 고개를 넘어서 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추억에 잠길 때마다 내 나이는 점점 줄어들어 어린 소녀가 되어버린다 공상과학 만화에서 나오는 타임머신이 내 가슴 속에도 들어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타임머신은 어딘가가 고장이다 아버지의 나이를 언제나 그 죽음의 나이인 마흔 둘에 묶어 놓아 버렸으니 말이다 그리고는 만만한 내 나이만 터무니없이 줄여버린다 삼십대에서 십대로 아주 사정없이 깎아 버린다 아버지는 언제나 마흔 둘 그 아버지의 딸인 나는 언제나 어린 소녀였다 가슴 아픈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나이 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의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제 서글픈 두 번째 고백을 해야 할 차례이다 유아원을 거쳐 유치원에 들어가게 된 내 아이는 아직도 손가락을 빤다 다행스럽게도 오른쪽이 아닌 왼손인 것으로 봐 우리 부녀의 멋진 역사와는 무관한 듯 싶다 무관한 것으로 믿고 싶다 어쨌든 일곱 살이 된 내 아이는 아직도 집게 손가락을 빤다 아주 열심히 때로는 필사적으로 운명의 저항이라도 하듯이 손가락을 빨고 있다 심심하거나 졸릴 때 그 아이가 손가락을 줄줄이 빠는 모습을 보면 슬퍼진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다 두 번째로 심각하게 느끼는 배신감이다 얻어듣기에 손가락을 빠는 것은 애정결핍 때문이라고 한다 유아기에 젖을 먹지 못하고 우유로 자란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말리면 욕구 불만이 쌓여서 안 된다고 한다 억지로 그 버릇을 고치면 안 된다 어쩌다 나는 아이 하나 낳아 기르면서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가락 빠는 아이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내게 주제가가 없다는 것 이상으로 서러운 일이다 아이에게 감동을 죽이는커녕 욕구 불만으로 인한 못된 버릇만 심어주었으니 말이다 팔 하나가 없는 아버지와 눈 하나가 고장인 딸 그리고 하도 빨아서 손가락 마디에 구둔살이 박힌 그녀의 아들 이 멋진 삼중주의 운명은 감탄하고 있을 것이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과연 누구일까 아버지의 팔 하나를 뚝 떼어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내 눈 하나를 망가뜨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내 아이의 가슴에 애정결핍증이라는 괴상한 병을 안긴 사람은 예전에는 아버지의 주제가가 그대로 아버지의 인생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 눈 하나를 망가뜨린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이가 애정결핍이라는데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외팔이 아버지를 사랑했노라고 내가 외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도 겉모양은 버젓하니까 내 아이는 결코 나와 함께 걷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하긴 했었다 아버지처럼 멋진 주제가 없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우며 지하철 손잡이를 부여잡을 수 있는 두 손이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요긴한 것인가 생각하고 다짐하고 하긴 했었다 어디 손가락 빠는 아이가 내 아이 하나뿐인가 전 먹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내 아이 하나뿐인가 애정결핍증이란 당치도 않아 생각하고 다짐하고 하긴 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확신과 다짐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일까 전쟁터에서 팔 하나를 잃고 돌아온 아버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아버지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는 아버지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그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을 때 정말 조금치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일까 추억은 언제나 가슴 저리도록 아름다운 것이어서 그 시절의 부끄러움까지도 슬그머니 묻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걸을 때마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웠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가 창피하니? 물었을 때 그토록 화를 냈던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아버지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고 어둡고 끈질긴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어깨를 짓누른다 언제나 멋지고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은 허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침묵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아버지는 이 세상을 버리고 만 것이리라 한쪽 손으로 감당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너무나 멋지게 아버지의 오른쪽 한을 이어받은 이 딸의 인생이 무거워서 말이다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경험한 아버지 전사자로 분류되어 시체더미에 내던져진 아버지 자루 속에서 꿈틀거리다가 지나가는 군의관의 눈에 띄어 운 좋게 다시 세상과 만난 아버지 아버지는 그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하여 커다란 소리로 묵고 싶었을 것이다 내 팔을 쏜 사람이 누구냐고 팔 하나 없는 나와 거리를 걷는 게 창피하냐고 대위 계급장과 몇 개의 훈장과 차가운 의수와 함께 돌아온 아버지는 누구에게서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오른손의 편안함 대신 가슴에 새긴 주제가도 만족할 만한 해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의문은 앙금처럼 아버지의 가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 의문이 뜨겁게 끓어오를 때마다 아버지는 소리쳐 주제가를 불렀을 것이다 야전 병원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부르던 그 노래 이 병실 저 병실에 불은 꺼지고 그때 이미 아버지의 창문을 밝히던 불은 꺼져버렸을 것이다 이 병실 저 병실의 창문을 밝히던 불이 꺼질 때 아버지의 가슴을 밝히던 그 청춘의 불도 함께 꺼져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 내 망가진 오른쪽 눈을 사랑하고 아꼈을 것이다 내 상처가 그래도 겉에 드러나지 않는 것임을 다행스럽게 엮이며 사랑을 쏟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물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걷는 것이 창피하니? 그 얼마 후부터 아버지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워낙 정리벽이 심한 편이었으므로 아무도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무렵 건강도 좋지 않아 직장을 쉬고 있던 터여서 시간 보내기 작전의 하나인 것으로만 다들 생각했다 아버지는 우선 사진들을 태워버렸다 덕분에 내 어린 시절의 사진들은 지금 몇 장 없다 그것도 친척집의 앨범에 남아있던 것뿐이다 그 다음 모아둔 약병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늘 건강이 좋지 않던 아버지는 수만 가지 약을 드셨는데 약병이 비게 되면 깨끗이 씻어서 모아두곤 했다 그 약병들을 미련없이 내버리셨다 그 다음 주소록을 다시 만드셨다 집안일에 관계되는 몇 가지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이 세상을 미련없이 저버렸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이 딸을 미련없이 버리셨다 무엇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팔 하나를 떼어버려야 했는가 하는 의문조차도 미련없이 버리셨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팔 하나와 주제가를 맞바꾸었듯이 팔 하나 없는 인생과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죽음과를 망설임없이 맞바꾸었을 거라고 나는 조금씩 믿게 되었다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남은 팔 하나가 마저 잘려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남은 하나에 대한 불안과 허무에 지쳐 아예 어둡고 추운 죽음을 택하셨는지도 모른다 이유를 모르는 채 그 불안과 싸우는 삶은 얼마나 고독한 것인가 그리고 불안이란 나의 관계없이 그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나는 안다 아버지와 나의 오른쪽 불행과 상관없는 내 아이에게도 불안은 찾아든다 하도 빨아서 굳은 살이 앉아버린 그 손가락이 오른손 아닌 왼손이라는 것을 그래도 다행으로 여기는 나에게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이 손가락 어떡해 어린 마음에도 굳은 살이 딱지처럼 앉아있는 손가락 마디가 무척이나 걱정스러웠던 모양이다 어떡하긴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손가락을 안 빨게 되면 정말 괜찮아? 괜찮아 아이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짐짓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모양이다 나중에도 이러면 어떡해 괜찮아질 거야 안 빨면 하지만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인다 나중에도 빨고 싶어 할아버지 될 때까지 아이는 아마 손가락이 다 달아 없어져 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몹시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빨고 싶은데 나중에도 빨고 싶은데 아이의 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 하얗다 조금쯤은 달았을 거라는 생각을 나도 가끔 한다 하지만 그것을 말리지 않는다 손가락을 빨지 못하는 불안보다는 빠는 불안이 훨씬 가벼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이는 손가락을 빨지 않으면 잠들지 못한다 재작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바로 그 손등에 링겔 바늘을 꽂아 손가락을 빨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영 잊히지 않는다 주사 바늘을 다른 손등으로 옮기고 나서야 그 손가락을 쭉쭉 빨며 만족스럽게 잠들었다 그 얼굴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던지 그 손가락 하나가 아주 달아 없어져 버려도 좋을이라던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아이가 불안에서 벗어나 달콤하게 잠들기 위하여 제 손가락을 쭉쭉 빨듯이 아버지도 어쩌면 전쟁터의 그 처절한 고독을 잊기 위하여 팔 하나를 미련 없이 내던져 버린 것이 아닐까 혼자라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망설임 없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를 외로움의 구렁이로 몰아넣은 것은 잃어버린 팔 하나가 아니라 멀쩡하게 매달려 있는 왼팔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포기는 쉬운 일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 포기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그것을 나는 바로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전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코와 목줄기를 간지럽히며 솟아오른 재채기를 뿜어내며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내 의식 저 밑바닥에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불안과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케이드의 입구역에 내렸을 때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은 재채기를 토해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막고 무어라고 투덜거리며 제각기 흩어져갔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퍼뜩 생각난 것은 멀쩡한 내 왼쪽 눈이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멀쩡한 왼쪽 눈이라는 생각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반쪽 남은 밝음을 포기할 수는 결코 없다는 생각이 불꾼 치솟았다 나는 손수건으로 왼쪽 눈을 가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 내 오른쪽 눈의 밝음을 쏜 사람을 향하여 외치고 싶었다 이미 잃어버린 반쪽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은 반쪽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도 늘 이런 외침이 들끓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잃어버린 반쪽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은 반쪽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가끔씩 남은 반쪽 눈의 밝음을 상실하는 악몽에 시달리듯이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남은 팔 하나가 마저 떨어져 나가는 악몽에 시달렸을 것이다 아버지의 불안이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나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토록 내 가슴을 상하게 했던 물음의 의미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렇게 물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멀쩡한 팔 하나가 마저 떨어져 나가도 아버지와 함께 걷는 게 창피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그렇게 묻고 싶었을 것이다 어린 딸의 길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도 가끔씩은 내 아이에게 묻고 싶어진다 창피하지 않겠니? 창피하지 않겠니? 그러나 내 아이에게는 그 불안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이어진 그 불투명한 고독과 불안의 행렬 남은 반족에 대한 그 터무니없는 고독과 불안이 내 안에서 철저하게 마멸되어 버리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알아야 할 병이라면 깊이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세균처럼 내 안에서 자라가는 불안의 그림자가 스스로 지쳐 진저리를 치며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남은 반족에 대한 그 서러운 불안이 그 처절한 외로움이 그 터무니없는 고독이 마침내 나는 아버지의 전우인 박사장님을 만나기로 작정했다 철이 들면서부터 꼭 한번 만나려고 했던 분 그러나 만나서는 일상적인 얘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서 나오곤 했었다 그것은 일종의 도피였다 결정적인 대답을 잠시라도 미루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이제는 더 미루어둘 수가 없다 그분의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다 그 대답을 듣지 못하면 나는 한평생 남은 내 눈 하나가 마저 지워져버릴 것 같은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남은 반쪽의 빛을 내 스스로 갉아먹게 될지도 모른다 내 아이가 손가락을 그토록 처절하게 빨아대듯이 참으로 오랜만에 케이시를 향해 달리는 내 마음은 너무 복잡하여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케이시 팔이 하나 없는 아버지와 지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잠긴 곳이다 때로는 맑음으로 때로는 흐림으로 내 어린 가슴을 웃게 하고 울게도 했던 곳 퍽 오랫동안 케이시를 외면하고 살았다 케이시가 아주 크고 두려운 상처라도 되듯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무더니도 애써왔다 그러나 그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던가 케이시는 차를 타고 서너 시간 후에 닿는 곳이 아니었다 차를 타지 않고도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언제나 내 가슴 속에 늑처럼 고여있던 바로 그 고향이었다 나에게 있어 고향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었던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었으며 또 얼마나 처절하고 서러운 이름이었던가 외팔이 아버지와 함께 제 집처럼 거침없이 드나들던 영화관 앞으로 우선 차를 몰았다 거리는 퍽 달라져 있었으나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 영화관도 낡고 나이든 모습이었지만 제자리에 옛 모습 그대로 박혀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아버지와 나를 환영해 주던 아버지처럼 팔 하나가 없는 그 아저씨는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난다 차를 돌려 포도원이라는 이름의 과자점에 들렀다 찬 우유를 마시며 진열장에 늘어놓은 생과자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단팥 아이스캐키를 먹고 하얀 팥이 든 생과자를 먹던 기억이 슈크림처럼 내 가슴을 달콤하게 적시었다 아버지는 달콤한 과자를 참 좋아했다 덕분에 나도 아, 그러나 옛 추억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제 달콤한 추억에서 벗어나 서럽고 처절한 기억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불안의 옷을 벗어야 한다 천천히 포도원을 빠져나와 거리를 바라보았다 고향의 겨울은 그래도 포근하고 아늑해 보인다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 장박사님의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길은 서럽고 외로운 그 겨울로 향하는 길이었다 아버지라는 듬직하고 따스한 벽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서 사라져버린 유난히도 춥고 서러운 겨울을 향하여 나는 서서히 걸음을 옮기고 있다 아무도 아버지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었다 간간히 앓으시긴 했지만 대단한 병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달콤한 과자를 좋아하셨고 멋지게 노래를 부르셨고 끔찍이도 나를 아끼고 사랑했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겨울 아침 첫눈을 만나듯 우리는 아버지의 죽음과 만나버렸다 예고도 없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아버지는 이 세상의 옷을 훌훌 벗어버렸다 어린 나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커다란 의문 부호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 얘기도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 의문 부호를 내 가슴에서 떼어버려야 한다 그 무렵 아버지와 가장 절친했던 장 박사님만이 내 가슴에 의문 부호를 지워버릴 수 있는 묘약을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저기 장 박사님의 병원 건물이 보인다 역시 나이 든 모습이다 그러나 고향처럼 푸근한 모습이다 현관문을 미는 손이 파르르 떨린다 심호흡을 한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아! 장 박사님은 금세 나를 알아본다 머리가 히끗히끗하다 아버지도 지금쯤은 머리가 하얘졌을지도 모른다 저 세상에도 흐르는 시간이 존재한다면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김대희 따님이시지 정말 오랜만이야 어느새 어른이 다 됐군 일상적인 대화가 시작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가슴을 풀어 헤쳐야 한다 그리고 해결해야 한다 가슴에 아프게 박힌 의문 부호를 떼어버려야 한다 18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18년이라 그렇군 어느새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꽁꽁 언 땅에 아버지를 묻자마자 어머니와 전 이곳을 떠났어요 아무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자라면서 늘 궁금했었죠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와 나를 선뜻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어떤 걸 원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들 아닌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 박사님은 말이 없었다 우두커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여전히 총명한 눈이로군 그렇지만 오른쪽 눈은 쓸모없는 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요 내가 진찰을 했었지 김대위가 무척 가슴 아파 있었어 이번엔 왼쪽을 진찰해 주세요 왼쪽을? 멀쩡한 눈을 왜? 불안해요 왼쪽 눈에 빛마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늘 불안해요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런 악몽이 시달려요 부질없는 걱정이야 왼쪽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아가기엔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아 새삼스럽게 성한 왼쪽으로 의심하더니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불안이거든요 김대위에게서? 아버지도 한쪽 팔로 불편 없이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이 아니지 장 박사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어둠이 한 겹 두 겹 쌓이기 시작하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어두운 창 밖에 옛 전우라도 서 있는 것인지 그의 뒷모습은 퍽 우울해 보였다 나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장 박사님에게도 옛 전우의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참 후에야 장 박사님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늘 대답을 준비해 두었었지 그러나 자네의 총명한 눈이 내 말문을 막곤 했어 자네가 짐작했던 대로야 김대위는 스스로 세상을 버린 것에 역시 그랬었군요 자넨 충분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네 역시 반쪽을 잃은 사람이니까 아버지도 늘 남은 한쪽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셨을 거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래 남은 한쪽에 대한 불안 하지만 자네 아버지의 불안은 자네 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네 김대위는 어깨죽지에만 총알을 맞은 게 아니었어 그럼 또 다른 상처가 있었나요? 복부에도 그래서 김대위는 작은 창자를 꽤 많이 잘라내야 했지 아버지가 늘 소화기 계통의 병을 알았던 것을 자네도 기억하고 있지 네 고개를 끄덕거렸다 조금만 딱딱한 음식도 아버지는 소화시키지 못했다 밥은 언제나 죽처럼 진 밥이었고 고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생선이나 두부처럼 아주 부드러운 것만 조금씩 잡수셨다 전쟁터에서 작은 창자를 미련 없이 잘라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어깨죽지마저 덜컹 잘라내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십몇 년 동안이나 단단한 밥 알갱이 하나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채 아버지는 그렇게 존재했던 것이다 전쟁에 가슴 아픈 휴유증처럼 에휴 속시원히 말해버려야겠네 김대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건 결코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었어 이건 자네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일세 갑절의 슬픔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닐세 그건 김대위의 마지막 부탁이었네 자신의 내부에 도살인 그 상처만은 아무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 평생 발 하나만을 덜컹거리며 다녀야 했던 그 고통만으로 끝내달라고 했네 자신의 내부에 도살인 그 고통마저 쏟아 이 세상을 서럽고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암이었네 김대위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 김대위가 선택하기 전에 죽음은 이미 그의 코앞에 다가와 있었지 두 달을 더 살 수 있었을 뿐이야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달 후로 다가와 있는 바로 그 죽음이었네 자넨 인정해야 하네 그것이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장 박사님은 다시 돌아섰다 아마도 눈물 때문이리라 옛 전우를 위한 눈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서둘러 나의 그 한마는 고향과 작별했다 고향은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것 고향이란 그 얼마나 달콤하고 처절한 어휘인가 고향은 바로 아버지의 고독이며 외로움이며 달아나버린 팔 하나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 놀이를 하는 모양이다 달아나버린 팔 하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남은 한쪽에 대한 불안을 잠시라도 잊기 위하여 그리하여 아버지 같은 팔 없는 장난감들을 수없이 토해내고 나는 남은 한쪽 눈에 빗마저 갉아먹지 못해 안달을 하고 일곱 살짜리 내 아이는 그 숱한 장난감으로도 모자라 제 손가락 하나를 노리개로 삼았나 보다 그 위대한 불안과 고독을 위하여 불안은 어쩌면 운명의 다른 쪽 얼굴일지도 모른다 불안이라는 이름의 에너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힘일 것이다 내 아이가 그 작은 손가락 하나를 제 마음대로 못하듯이 나 역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쪽 눈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도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쪽 인생으로 이 세상에 기록되었다 반쪽 인생 그러나 멋진 결말이었다 이미 결정되어버린 죽음을 두 달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지극히 용기 있는 일이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다 그것은 무자비한 운명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었을 것이다 누가 이긴 것일까 아무도 모른다 남은 건 흘러간 옛 노래에 실린 아버지의 주제가 뿐 이 병실 저 병실에 불은 꺼지고 쓰라린 상처마다 고이는 피눈물 울다가 만져보는 나의 팔다리는 그 누가 쏘았느냐 김일성이냐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단편 소설을 낭독 계획 하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사랑하는 지인의 친정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이 더 마음속에 깊이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 편안한 곳으로 가십시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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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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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ers ert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urd 감사합니다.